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통화 녹취록 일부를 어제 공개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절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희룡 전 지사가 경선 과정의 갈등을 우려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걱정 마시라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 세게 얘기를 하는 거다. 저희하고 여의도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나. 그러면서 이 다음에요.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리된다는 대상을 두고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리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경선 과정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라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전화 통화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원 전 지사의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사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귀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귀가 하나는 노이즈 제거 기능이 있어요. 잡음 제거 기능. 자기가 귀 기울이고 싶은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내용 말 자체도 자기가 해석을 먼저 해가지고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같은 통화를 한 당사자지만 말한 사람하고 또 들은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 다만 저는 저 내용만 보면 저거 곧 정리됩니다. 저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정리한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그게 또 들은 사람들보다 또 다 달라요. 그 앞부분에 또 지지율 얘기를 갖다 붙여서 들어보면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두 사람이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한다는 거고 하나는 지금까지 네 분 갈등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둘이 얘기는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희룡 지사는 전체를 좀 모두 공개를 해라. 왜 너한테 유리한 일부분만 공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령 전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거 가지고 더 이상 굳이 싸울 필요 없다. 설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가장 지금 현재 거기서 1위인데 여론조사 1위인데 그 사람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소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국장께서는 그건 윤 전 총장을 지명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인데 소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의 맥락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원 지사 주장대로 그 앞부분에 보면 어쨌든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라고 조사 안 하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정리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축하드린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연결 선상에서 어쨌든 당내 갈등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들은 없고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원 지사 생각대로 이제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이런 거 보면은 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 당신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락상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 전 총장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갈등 상황 자체가 정리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할 얘기 다 했고 또 원희룡 전 지사도 할 얘기 다 했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뭐 간론을 봐 주고받는다고 어떤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 부분에 대해서 혀를 찰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원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원희룡 전 지사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도 함께 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전후 행태를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어제 되지 않았던 이유가 또 통화가 녹취가 돼서 활용이 될 것을 우려해서 원 전 지사가 일부러 받지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문자도 이용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한 이 전 대표. 부모님이 워낙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하셔서 공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유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 사태를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너무 이준석 대표의 미숙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공개 이유를 부모님을 또 끌어들이는 것도 되게 아이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진실 논란으로 갔을 때 이준석 대표나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요. 덜 상처만 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엄청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을 잃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 정말 기대를 크게 가지고 대표로 출발했는데 과연 이 당을 제대로 틀을 갖춰서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근본적인 리더십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